안녕하세요 문화청조입니다 서비스개요 파일 RFP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청서를 RFP라고 하는데 일정은 표로 정리합니다 엑셀표로 할 수 있고 구글 캘린더에 표 기능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회사 내기로 하시면 되구요 회사 내부의 플랫폼의 1차 2차 목표 일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1차 연도에는 1차 몇 월 2차는 다음 연도식으로 일정을 잡아놔야 또 이렇게 서로 하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일정 RFP 일정을 잡아놓고 표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